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있지만 속빈 강정일 뿐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홀로 지내는 장애인 등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응급서비스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6월 9일 김혜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독거장애인은 2014년 대비 2만 5천 명 증가한 71만 3천 명으로 독거노인은 43만 명 증가한 159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018년 무연고 사망자 중 20%가 장애인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중 45%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각 가정의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은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지난해 1월 광주에서 응급알림 신호가 작동했지만 응급관리요원이 단순 오작동으로 판단해 장애인 부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희지 의원은 응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처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저임금, 계약직 형태로 고용돼 잦은 인력교체가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응급관리요원은 전국에 약 600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1,401명의 인력이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지난해 응급관리요원 퇴직자의 평균 근속연수도 19.3개월에 불과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종사자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지자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조치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독사 문제 어느 때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